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수산시장 논란. 이번엔 충청남도 서천의 한 수산시장에서 내장이 다 녹고 썩은 개를 고의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지난 23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개 30마리 한 상자를 구입한 30대 주부 A씨는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는데요. 코를 찌르는 비린내와 함께 개는 내장이 다 녹고 썩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. A씨는 곧장 판매상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B씨는 손님이 개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상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는데요. B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사진만 봐선 확인이 안 된다며 개를 살 때 상태가 나쁘면 가져가지 말았어야지라고 되레 구매한 A씨를 탓했습니다. 그러나 사진을 본 수협 측은 개가 못 먹을 정도로 썩었다며 안 드신 게 천만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. 인근 상인들도 해당 상인에 대해 고의로 판매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예전에도 같은 일이 발생해 상인회에서 대신 보상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또 다른 인근 상인 C씨는 하루 전날 것을 뚜껑 여는 것까지 우리가 다 봤다며 설마 저거 오늘 팔려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팔았더라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이번 논란에 대해 수협과 서천군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탑 nails MBC 뉴스 ím